셔틀콕 여왕 안세영이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정상에 올랐는데요.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8월 5일 프랑스 파리포르트드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허빙자호를 2대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올림픽 단식 종목 우승은 남녀를 통틀어 1996 애틀랜타 대회 방수연 이후 역대 두 번째이자 28년 만에 쾌거인데요. 안세영은 또 2008 베이징 대회 혼합복식 이용돼 이효정 이후 끊겼던 올림픽 금맥을 16년 만에 되살렸습니다. 아울러 배드민턴이 1992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한국의 7번째 금메달입니다. 이렇게 28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안세영의 협회를 겨냥한 적격 발언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우승 직후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랑은 조금 계속 가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수상자 공식 기자회견에서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입은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고 낫기 힘들었다. 내가 부상을 겪는 상황에서 대표팀에 너무 크게 실망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선 저는 배드민턴 발전과 제 기록을 위해 계속해 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겠다. 저는 배드민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협회를 에둘러 비판하며 즉답은 피했습니다.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하면 안 된다면서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안세영은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배경에는 과도한 세계 대회 출전으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배드민턴계에 따르면 안세영은 2022년부터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를 참고 함저우 아시안게임과 이번 파리올림픽까지 뛰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게재된 안세영의 출전 기록을 보면 단체전과 혼합, 국내 대회를 합쳐 총 20회, 한 달에 1.6회 골로 대회에 나간 것으로 계산됩니다. 안세영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결승전 도중 무릎 부상으로 경기를 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스와 테이핑으로 간단한 응급 조치만 받고 경기를 쏟게 했습니다. 앞전 고투 끝에 금메달을 딴 안선수는 기자회견에서 진짜 힘들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에도 안세영은 훈련하다 발목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표팀 순외부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상대의 정보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유였죠. 휴식을 취하던 안세영은 마냥 쉴 수는 없다며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한국에 있는 한의사가 급하게 프랑스 파리로 날아오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올림픽 AD 카드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의사는 일주일간 안세영의 발목과 무릎 등을 치료하며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도왔고 여자 단식 결승 하루 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앞두고 포기할 수 없었던 안세영은 통증을 참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올림픽 시상식 직후 안세영은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일하게 대처한 대표팀에게 실망해 이 순간을 끝으로 함께 가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안세영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라 밝힌 전담 트레이너인 한수정 트레이너가 재계약이 안 되면서 파리올림픽에 함께 오지 못했고 올림픽 직전 또다시 부상 대처를 놓고 대표팀과 갈등을 빚게 됐는데요. 이 모든 상황이 결국 대표팀 은퇴시사라는 충격적인 결말까지 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세영은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막차같이 달려온 이유 중 하나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길 바랐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안세영은 선수 육성과 훈련 방식이 단식, 복식별로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치료와 훈련에서 복식 선수들이 늘 우선순위이다 보니 안세영은 차라리 개인 트레이너를 쓰고 싶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왔다고 하죠. 안세영은 대표팀 훈련 방식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는데요. 안세영은 근력운동 프로그램이 1년 365일 동안 똑같고 배드민턴 훈련 방식도 몇 년 전과 똑같다면서 오히려 부상 위험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세영은 부상이 안 오게 훈련하든지 부상이 오면 제대로 조치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부상은 오고 훈련은 훈련대로 힘들고 정작 경기에는 못 나가는 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은 마지막 한마디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협회와 체육계 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들에 있어 회피하고 미루기보단 책임질 수 있으면 좋겠다. 28년 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방수현 mbc 해설위원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최유정과 출전한 서승재가 사실 힘든 일정이긴 했다. 10경기를 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아야 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에는 2016년 리우 대짜네이루 올림픽에서 배드민턴 여자 복식 동메달을 딴 정경은 전 국가대표 선수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심사위원 3명이 본인 팀 선수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심사하는 납득할 수 없는 선발 시스템이라며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제도적인 규정안을 마련해 더는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기를 호소드린다고 간청했습니다. 2014년에는 배드민턴협회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이용대 선수가 세계 배드민턴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죠. 2018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감독과 선수는 이코노미석을 타고 협회 임원진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음에도 조기 귀국해 대표팀이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임원 누구도 보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폭탄 발언의 잔치집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배드민턴협회는 초상집이 됐습니다. 안세영의 직격의 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협회가 얼마나 썩어 빠졌길래 금메달을 딴 선수가 그 여흥도 못 즐기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무릎 너덜너덜한데 협회한테 혹사당하다가 선수 생명 끝나 은퇴하나 폭탄 발언하고 은퇴하나 둘 중 하나였다. 안세영 선수가 총대 매고 얘기한 듯.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으니 이렇게 말하지 그 전에 폭로했으면 누가 들어줬을까 부상에도 협회 갑질에도 이악 물고 열심히 한 안세영 선수가 대단하다 등의 댓글을 달면서 안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운동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부상을 달고 삽니다. 물론 수술이나 재활을 통해 부상 부위를 잘 관리하면서 오래도록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선수도 있지만 부상 때문에 전성기가 일찍 끝나거나 커리어를 조기에 마감하는 선수도 적지 않죠. 하지만 선수를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협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선수는 어디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작심 발언을 쏟아낸 뒤 안세영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안세영은 오늘 하루 낭만 있게 마무리하고 싶은 상상과는 다르게 저의 인터뷰에 다들 놀라셨죠? 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일단은 숙제를 끝낸 기분에 좀 즐기고 싶었는데 그럴 시간도 없이 제 인터뷰가 또 다른 기사로 확대되고 있다. 참 제 서사는 고비고비가 쉬운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은 먼저 저의 올림픽을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끝에 선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들의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선수들이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 권력보다는 소통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었다. 자극적인 기사로 재생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어 누군가와 전쟁하듯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선수들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요. 안세영은 은퇴라는 표현으로 복귀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픈 이야기들에 대해 한 번은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기를 빌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대로 이번 파리올림픽 내내 극찬을 받은 양궁협회처럼 배드민턴협회 또한 선수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금메달을 딴 직후 인터뷰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세영 선수가 털어놓은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꼭 긍정적인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